애틀랜타 제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연 제외선거관입니다. 오늘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방법에 대해서 저희 제외선거관리위원회 정미선 의원이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PC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검색엔진을 작동하시고요. 거기서 제외선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선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화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바로가기 창이 마련이 되어있고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두 개나 나누어서 입력창이 나옵니다. 제외선거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국외 거소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분을 말하고요.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과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되어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떠한 거주정보가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정미선 의원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외 부재자의 신분이고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과연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겠는데요. 바로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란에 본인의 이메일을 넣고요. 제가 정미선 의원을 추천한 의원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자우편 주소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넣습니다.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검증하기를 누르면 전자우편이 발송되었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럼 확인을 하고 이제 본인이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가서 인증번호가 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어흘 세이호 흐흐흐 아 아 아 으 으 에 으 으 으 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우편 주소 유효통 검증이라는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러면 하단으로 내리면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창이 나오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보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을 이용한 접속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국외 부재자로 오셨기 때문에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제외선거인이 국외 부재자로 오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는 당신께서는 입력정보가 보아하니 국외 부재자가 아니고 제외선거인입니다. 또는 당신은 제외선거인이 아니고 국외 부재자입니다라고 전환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본인이 국내의 주소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무 창으로 들어오셔도 본인에 맞는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선 의원이 개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성명과 영문 이름을 넣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여권 정보입니다. 국외에 나와 계신 분들을 특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번호가 바로 이 여권 번호인데요. 신고 신청을 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이 여권 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으면 여기에 체크박스 하시고 국내 거소 신고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 정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 주민등록이 살아있습니다.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자에 클릭을 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소를 넣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여권 정보만 정확하면 모든 정보는 연계가 돼서 본인은 다 찾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권 정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여권 정보, 외교구로부터 오는 정보죠. 주민등록 정보, 행정자치구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연계돼서 본인이 맞는 선거인지를 발휘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입력을 마쳤으므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정보를 이제 현지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현재 연락처라든가 이렇게 전자우편 번호를 적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혹시나 이 신청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보완하라고 하거나 또는 내년에 선거가 다가왔을 때 외국에 있으면 내가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등록한 번호로 중앙선거발리위원회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 시기는 내년도 3월이 되겠죠. 내년 3월이면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이 등록한 지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선거인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공간 우리 애틀랜타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게 되는 주소는 기존 방법 즉 공간이라든가 출장 접수처를 방문해가지고 적는 정보와 동일합니다. 다만 여권 사본이라든가 영주권 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에 입력함으로써 서류가 페이퍼리스로 이루어진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자 이제 국외 거소를 입력을 할 텐데 국외 거소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지 미국 주소를 적게 되는데 미국 주소로 저희가 어떤 우편물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접수 공간을 거소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투표 예정 공간은 공간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접수 공간과 동일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으로 투표 장소를 본인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본인이 내년에 3월부터 선거가 있는데 이 기간에 나는 다른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영국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하면 투표 예정 공간을 영국이라고 하면 선거 관리하기가 판매하겠죠. 그쪽의 인력 수요가 몇 명씩 우리 때는 몇 명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이제 신고 완료가 돼서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여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을 할 때 보겠습니다. 여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을 할 때 보겠습니다. 여기 중복 확인 요거 눌러보실게요.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고 완료. 국외 부재자 신고 사유를 선택하여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국외 부재자 왜 국외에서 부재자 신고를 하는지 지금 정미선 유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비교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크를 하시고 신고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창이 나오고요. 이제 확인을 버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뭐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입력된 정보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권 정보가 맞는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그래서 정확한 선거인이다 라고 하면 한국에서 선거인 정보의 이름을 올리죠. 그러면 모든 신고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질문사항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신청 방법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페이지 찾아오시는 것은 구글링 하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고요. 저는 국내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외선거인입니다. 국외부재자입니다. 국외부재자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화면에 나옵니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창이 나옵니다. 제 메일번호를 적고요. 자동입력 방지 숫자를 6자리를 넣습니다. 검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우편이 발송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제 이메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인증을 하면 아까 보았던 창으로 접속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제 선거인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중복구행을 확인을 거쳐서 유효하다는 확인을 했고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제주민 프로젝트 저는 국내 거소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전고만 입력을 하고 거소전고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접수공간은 미주, 미국, 애틀랜타로 하겠습니다. 투표 예정 공간도 접수공간을 동일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신고하는 사유로 입력을 합니다. 이제 신고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완료됐다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못하고 누르면 재신고는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질문. 거소자하고 주민등록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먼저 지금 주민등록은 현재 거주요건을 따집니다. 실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확인 절차도 있고요. 하지만 거소신고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국내 입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갈 때 머물 거처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 곳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어디 친지집이라든가 친구집이라든가 어떤 지점만 등록을 하면 한국에 입국을 편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거소신고제가 폐지가 되고 금년부터 제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내 거소에 관한 규정은 내년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까지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명칭 표현을 쓰고요. 아마 다음 선거부터는 국외 거소라는 자체는 없어질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자랑 해외 주민등록자랑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사람은 제외선거인이란 말이죠? 보통 제외선거인이라고 하면 영주권자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그분들은 모두 국외 부재자입니다. 유학생이라든가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이주에 온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주민등록에 전부 다 말소시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영주권자의 경우는 그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을 제외선거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선거인 등록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국외 부재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있다는 신고. 그래서 한국에 어떤 정보가 남아있는 사람과 남아있지 않은 제외국민들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한국에 거소시켰가 되어있으면 신고만 하게 되면 정보를 빨리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제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제외선거라고 하면 제외선거인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맞고요. 국외 부재자는 한국에서도 어떤 지역 내에 없으면 부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군대에서 하는 투표가 국내에서 말하는 부재자 투표고 다만 이 국외 부재자라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국외 부재자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지역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죠. 주민등록이 있음, 어떤 거소신고가 되어있으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둘 다 할 수 있고요. 제외선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아무런 지역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즉 오늘 말은 정당 투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다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공관에서는 몇 명 정도 신고 대상자도 몇 명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9만 8천명의 제외국민이 애틀란타 총영상관 관할 6개 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고요. 저희가 선거권자를 뽑을 때는 한 그중에 80% 를 봅니다. 그러면 한 7만 5천명 정도가 아마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라고 두 신분을 합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몇 명 정도 등록할 걸로 예상한 것이예요? 저희 기대치는 한 2만명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에 걸 비교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하고 산설 비교가 좀 힘든 게 전에는 인터넷으로 신고 제도도 없었고 그리고 공관을 무조건 오거나 아니면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동포기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다더라 그리고 한번 좀 해보실기로 권장 드리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동남부 지역, 애틀란타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에서 좀 비약적인 유권자 등록으로 해서 좀 많은 유권자 등록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 의식도 많이 좀 성숙되고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등록 따로 투표율도 축제적으로 지난 2012년도 재회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보통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어떤 공간이든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표율은 좀 높아진다는 게 주된 분석이고요. 다만 지금 추가 투표소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리 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제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수록 그 법안이 현실화 되는 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표하면 애틀란타 와야 되죠? 현재 법안으로서는 우리 6개 중은 애틀란타에 투표소 하나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총영사관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는데 우리 김영사님은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하신다는데 진짜입니까? 일요일 근무는 제외선거 등록 첫날하고 마지막 날이 공간에 휴일이라도 열게 돼 있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열었던 것이고요. 다만 공간은 물론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말에 공간 외에서 근무를 하죠. 아시는 것처럼 출장접수를 받으니까요. 마트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수고했어.